됐는데 지금 저쪽에 매트가 보이는데. 얼마나 이거. 진짜 큰 게 들어야 되는데. 일단은 배운 기술. 일단 강은 씨가 공격 한번 해 보죠. 뭐 배웠는지 주짓수를. 무에타이부터. 진짜 초보거든요. 초보 한번 해 줘요. 저를요? 티라노 초크라고. 티라노 초크 뭐예요? 티라노요? 어떻게 어떻게. 어떻게 하는 거야?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. 상대 머리를 놓고 티라노 공룡이 되듯이. 싸우다가 있어요. 이렇게 엎어져 있을 때. 방송으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. 지금 화낼 것 같아 진짜로. 싸우다가. 이런 경우가. 여기서 손을. 두 개를 잡아가지고. 일자로 해서. 배로. 네네. 여기서 이렇게 해 주고.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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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대박. 이거 하면. 진짜. 안 당해보면 몰라요. 당해보세요. 우리 한지영 씨가 한 거예요. 파이팅. 너무 약해 보이니까. 장난 아니에요. 지금. 딴 쪽 거. 솜 안 셔셔. 이리 들어오세요. 자존심 상하실 것 같은데. 지금 자존심 상하신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렇죠. 딱 됐죠. 이런 식으로 됐죠. 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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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소리야. 누구 소리야. 아 이분 소리야. 예아. 그때 모금호트 피디가 당했다고 했는데. 트위스트 있잖아요. 아 트위스트. 아 푸단파. 아 푸단파. 아 푸단파. 아 푸단파. 앉으면 돼요. 두어 두어 두어. 그렇죠. 겁 많이 나셨네. 이거 원리가 아주. 네. 됐잖아요. 이렇게. 자 여기서 상대 엉데를 위로 올리고. 다리 꼬아서. 걷는 거예요 여기를. 잠깐만 이게 뭐. 문제가 크게 안 되겠어요. 그렇죠. 걸었죠. 손을 넣어서. 이런 식으로. 그렇죠. 그 다음에. 아파요. 잠깐만요. 아파 아파. 이거 됐죠. 1번.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. 저렇게. 도망가면 이 다리를 잡습니다. 네. 이렇게 다리 잡아서. 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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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.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. 트위스트가. 하이라이트에도 나왔었어요. 애들. 가장 멋있는. 진짜.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좀. 민망하지 않아. 선정적이지 않나요. 아니야 아니야. 그래도 있잖아.